Q. 김재훈 선상회의 경기 오늘의 BNM 선상회입니다. 김재훈 선상회의 경기입니다. 왼쪽 아래요 왼쪽 아래요 왼쪽 아래요 왼쪽 아래요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춰서 오늘 MC를 보게 됐는데요 어떠세요?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되게 즐겁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비씨가 이렇게 메인인지 몰라서요 올 한해 마무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연기자로서는 자리를 완전히 잡으셨고요 김지현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까? 저요? 저분은 단비씨가 아무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있을 거예요 재현씨 아까 보니까 리허설 때 잠깐 봤는데 두 분이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이럴 걸 예상하셨어요? 아니 뭐 미팅을 좀 사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맞춰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사진에 소개팅을 좀 해가지고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2012 MBC 연기대상 파이팅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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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